3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미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약 40일 전에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저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서 현장에서 걸어가게 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도 듣게 하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디로 오천명도 보게 하고 무덤 속에서 죽은 자를 향해서 다오라군이 나와서 걸어가고 상혈을 메고 나가는 송장 앞에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녀나 일어나는 자식을 예미에게 돌려주고 그 백부장이 하인동 그 거리가 뭔데도 말씀으로 고쳐주고 저런 분이 왜 저렇게 붙들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나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 마리아와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이런 능력 있는 분을 따라다닐 때 우리 메시야가 되신 이분이 아마 어느 땐가는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신민지에 하고 있는 노마를 국권을 파배시켜버리고 아마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세계 시온이즘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때 한자리에 해먹어야 돼 이러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른 목적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한자리에 해먹으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소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 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당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 세계를 평화하고 풍지하고 당신이 왕이 되어 세계를 지배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가 막히지 지금 방금 죽으러 간다고 말했는데 지금 방금 듣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읽어봐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두편에 우리가 세배대에 두하던 형제가 그렇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잠하게 말씀하시오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받는 침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쓴 잔도 마실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쓴 잔이라니까 아마 육무초 짠거나 되는 줄 알았나 이 쓴 잔이 무슨 잔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개세만의 농산에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비껴 넘어갈 수만 있거든 넘어가게 하소서 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떨어진 땀이 핏방울로 하소서 떨어졌고 심한 통극과는 일로 지금 참 무시 후에 찔리고 생하고 증기 받고 체찌게 맞고 주지 받고 죽어야 될 일이 내일 오후 6시까지 방암되는데 그 육체로 당하는 고난은 인간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요 그리고 이 육체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참조자신데 전능자신데 전지하신 분인데 이분이 스스로 이 잔 이 잔이 무슨 잔이냐 나처럼 너 같은 고통의 잔을 마시며 따라오겠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받겠느냐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일어나는 부활의 침례 죽음과 부활 이걸 네가 경험하겠느냐 아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 뭔가를 전혀 제자들이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실제 이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하신 죽음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때는 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싹 빼서 당장이 예수를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종들을 내려쳐서 예수를 막을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의지가 팍 꺼집니다 주님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베드로의 칼날에 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워가지고 털어가지고 딱 붙여줬어요 나는 말고의 제사장의 종 말고는 아마 예수 믿지 않았겠나 이 정도의 이쪽을 봐서는 이런 분이 붙들려가나 아마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려갑니다 붙들려가시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다 읽어봐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자 너희들이 나를 막으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이루러 간다 근데 막으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막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물을 인하며 내 거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를 담당함으로 내 저주가 해결되고 십자가의 필료 중심으로 내 지옥갈채가 모유돼 버렸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고 그때 시대의 제자들 그때 시대의 예수 핍박하는 자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똑같은 역량을 미치기 위해서 육신을 이끄고 서서 이게 전부다 아담 이후의 죄값으로 우리가 당할 죄를 그분이 또 맡아서 그분이 또 맡아서 대신 담당하시는 일에 내 평생에 감사하며 살자 교회는 뭐 더 넣은 곳이냐 교회는 뭐 더 넣은 곳이냐 주님의 생애를 고장으로 재현하는 교회기에 사도행전 교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빚박받고 고통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오직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미치도록 살다 미치도록 죽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예수 정신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 이게 교회의 사명이야 사명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배소서에도 교회의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시다 골로세서에도 교회가 뭐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요 주님은 교회의 몸이다 이게 교회는 예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해서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드러내는 교회 그런데 교회들이 그냥 예수는 사랑이죠 나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주님이 다 고난받았기에 우린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윤석전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고난으로 얼룩져 살았는데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고난으로 얼룩져 살았을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가 보이는 세계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못 가도록 혼자 수작을 다 부리고 별자별 계획을 다 세우는데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반이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역사를 반이 보고 살아야 합니다 보고 보세요 이게 교회가 빗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가 없나 상당히 걱정되지 예수가 일하는 교회는 반드시 빗받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야 너는 뭐지 설교 끝나면 그냥 기도나 시키면 되지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그거 뭐 들어오냐 그거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뭐 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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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욕을 모으는 건 감사해요 귀신은 나가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것 때문에 욕한다면 그 사람은 귀신과 안패골인데 내가 그 사람 말 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귀신 나가지 못하게 좀 하라고 말리는 거예요 지금 말리는 거 그래서 교회는 귀신 쫓아내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 새벽 미명의 마가보 일장에 기도하러 산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찾아가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니 야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왔어 그리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귀신을 왜 쫓아내느냐 귀신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 와 귀신이 교회 오지 못하게요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교회 오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는 그대로야 교인들도 유익이요 교인 자신이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환경이 정말로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악과 죄는 반드시 악한 용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붙들리시더니 가야바에 뚫룩 붙들려 가는데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아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저는 가야바에 뚫룩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눈을 쫙 감고 주님이 뺨 맞았던 그 현장에 대해서 그 채찍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을 때도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시관을 꽉 씌워 여러분 가시관이 이 우리나라 가시도 찔리면 무서운데 이 중동지역에 가시는 태양빛이 팍 쪼여지는 그런 데서 만들어진 아주 훌훌해 만들어진 가시대에서 아주 쇠 철사를 만들어서 찌르는 것이지만 힘든 가시관을 확 씌웠을 때 아마 머리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받음을 당하고 얼굴에 수분을 씌우고 뺨을 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아라 아마 이런 수모는 있을 수 없는 수모예요 이게 수모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큰 무진 매 그냥 이런 매 같으면 좋은데 이 소가죽이나 말가죽 같은 것들은 여러분 그 자체가 무기입니다 무기 그걸 길게 만들어서 그 훌훌 때릴 때마다 몸을 핀 돌고 그 채찌 끝에 베낀 세부치가 살 속에 팍 들어가서 잡아다니면서 몸이 핀 돌면서 살첌이 팍팍 떨어지고 죽으라고 때리는 매 죽이려고 때리는 매 그냥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안 죽을 만큼 때려요 그것이 영적인 죄로 왔던 영원한 병 육신으로 오던 죽어야 하는 질병을 그가 담당하는 고통이래요 아멘 내 것이 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내 것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찔리신 가시관이 교회에 항상 내 머리에 있어야 되고 채찍에 맞으신 채찍이 내 몸에 있을 때 아멘 우리의 허물도 질병도 싹 나가버린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 이건 내 거라 이 말이오 네 내 것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추려라 아멘 이건 내 거에요 그리고 온갖 징계하고 때리고 주주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으러 가요 왜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죽음도 서두르죠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짊어질 서른 세 살의 젊은 나이에 짊어질 기력이 없어 다른 행악자들은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있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찔려서 피 흘렸지 체찍에 무진 매를 맞춰서 피를 다 쏟았죠 저도요 앞이 피가 희미하고 어리토리 터니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나도 모르게 이리 걷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항상 내가 느끼기를 아 내가 피가 좀 모자라는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리고 어떻게 걸어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쉴 수도 없어 숨 쉴 수도 여러분들의 피가 최고의 점은 한 14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수치가 그런데 여러분이 5나 6이나 가다가 팍팍 쓰러져 길바닥에 쓰러진다니까 그런데 그 피를 다 쏟았으니 피가 있어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갈 때 이건 전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체찍에 아무리 있다라도 몸이 말을 안 받았잖아요 아무리 고통 도워도 몸이 마른 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고 맞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33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모르면 예수 믿는 다만 예수님의 생애를 가져야 돼 아멘 밖에서 구경하지 말고 가지야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전하는 예수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가지야돼 아멘 예 그 십자가를 치고 전 주님 십자가 지고 간 그 골고다까지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옆에다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지고 한 번 넘어진 양소다 써 있어요 넘어진 양소 근데 금강나람들은 가다 성지슬레익들이 여가 예수님이 한 번 넘어진 양소요? 남의 얘기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넘어진 장소로 그냥 담벼락에다가 길바닥 담벼락에다가 그냥 쏘놨는데 가만 아니 바라보면요 아니 거기서 거기까지 젊은 서른 세 살에 예수님이 얼마나 피 흘리고 견디는 거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가까운 데서 넘어졌을까 또 두 번째 넘어진 곳은 더 가까워 더 가까워 넘어진 장소 그곳이 철푸다 생각해봐 80킬로가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그냥 아무 기력 없이 떨어지듯이 철푸다 하고 떨어졌다면 십자가의 80킬로 무게가 자기 몸을 누르면서 넘어져서 일어날 기력이 컸어 일어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채찍으로 사종없이 내리잖아요 왜 그렇게 맞춤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예배하고 있는 곳 네 감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더 가까운 데서 넘어지셨어요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마 군병 유대병종들이 태책이 없잖아요 십자가는 죽을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데 더 이상 짊어지고 갈 기력이 없다는 것을 채찍으로 때리면 야 일어나도 무려 일어서시도 못해요 그냥 너무 맞아서 너무 피올려서 너무 육체가 더 이상 자기 몸 하나 들고 갈 기력이 없습니다 예 할 수 없이 구레네 시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권장한 사람이 그를 들이다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문이 생각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왜 이 십자가는 자기가 죽을 사람이 치고 가는데 나는 죽을 사람도 아닌데 죽을 사람처럼 십자가를 치고 갈 때 내 자식들의 체면이 뭐가 될 것이며 이 초주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로 얼마나 정말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가고 예수님은 못 걸어가서 이 군변들에게 쭉질을 잡혀가지고 끌려서 거기까지 갔어요 골고라까지 갔습니다 가셔서 사정없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쳐다보면서 얼마나 통구구 우는 그 모습은 사람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왜 우느냐 마리아는 이수 살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빌라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소위 말해서 신성 모독계로 죽어가는데 마리아가 빌라도요 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죽자 자기가 증인 아니면 낫습니까 빌라도가 죽이고 안 죽이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노력했는데 확신한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시민이 걱정하지 말고 날아올 때 죄에서 구원하려면 죽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양처럼 죽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예 죽음을 많이 알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섯 시간에 걸쳐서 주님은 신호하십니다 얼굴은 찔려서 피했답니다 예 죽음이 오래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 시간 열두 시간 이십사 시간도 십자가에서 간답니다 근데 워낙 와줘서 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 육체로 오신 사명 다 여러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 다 이루었다로 예 완성하시고 예 내게 주셨으니 예 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예 더 크게 아멘합시다 예 우리가 33주년을 맞이한 최고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예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호물을 인합니다 예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예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 예 우린 타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예 요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 600년을 지나 이루어졌고 예 이천년을 지난되게 이루어졌으니 예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예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예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예 우리는 가졌기에 지금 건강한 몸으로 와 계시고 예 가졌기에 예 예 주님이 대신 내 죄 짊어주고 죽으셨기에 예 죽을 미천이 끝나버린 사람 예 예 우린 참 무 천국에서 살 미천만 있는 사람 예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 예 그 엄청난 새로운 태생명의 미천 내가가 살 영생과 천국의 위대한 기업 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상상이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몰라서 3년 4개월을 쫓아생기고도 몰라서 다 도망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송합니다 단임 목사의 심정과 마음을 몰라줄 때 그래 주님 마음도 모르는데 내 마음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변명하구나 성도들이 성도들이 내가 이렇다고 성도들이 한 번도 토돌하거나 상실 없는 건 그리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실무지고 가자 주님은 십자가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표현하고 내 목댓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다 짊어지고 주님만 따라가자 이것도 내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그 짊어지고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보세요 어쩌서 제자들이 그토록 나는 너희를 향해 죽어야 된다고 마태복음에도 16장 17장 20장을 거듭 말씀하셨 거듭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는 귀를 한 번도 기울이지 않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그저 오로지 노마가 무너뜨려서 예수가 무너뜨리고 국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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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되면 한자리 해먹겠다 그것으로 전제자가 확 차있으며 그렇기도 주님은 다른 자들이 철을 몰랐던가 우리 예수씨 큰 믿고 철없이 믿다가 지옥 가면 안됩니다 여기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 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탄대하게 탄대하게 유자인 아리마드 요셉이 필라도를 찾아가요 필라도요 그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제자보다 제자보다 담대하잖아요 이분은 이름이 없었지만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주 시에서 보고 얼마나 따라다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너도 이놈아 예수와 한당이다 해서 당장이 가야바에 끌려가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는 납비오 유대인종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지만 자기 사활을 걸고 가서 바랍니다 빌라도가 오케이 시신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시신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다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왜 꺾느냐 지금 안식일이 곧 다가오는데 무덤까지 못 가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달린 현황자들은 아직 안 죽었고 예수님은 가보니까 이미 벌써 이제 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이쪽 사람이 다리를 막 꺾어버려 꺾으니까 다리를 꺾으니까 다리 밑에 피가 팍 바로 죽잖아요 양쪽은 다 그랬는데 예수는 이미 죽었다 다리 꺾을 필요가 없다 예 성경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다로 응하는 거예요 아까 개세만의 동산에도 성경대로 되리라고 성경대로 돼요 그리고 성경에 멀어서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고 이사회 선지자가 말하더니 아리바다 요셉은 굉장한 부자 부자의 묘실에 딱 묻혔다 이 말이요 예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시기 전 가야바가 빌라도요 그들 제자들의 말에 들어보면 3일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아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면 예루살렘의 소동이 더 일어날 것이니 난리가 날 것이니 군사를 시켜서 정말 계속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너희가 군사 있으니까 군사 갔다 막지 우리 보고 막아달라고 말하느냐 그리도 철저히 같이 막습니다 3일이 되던 날 무덤 문이 크게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하얀 빛이 비춰지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라졌어요 군병들이 들어가보니까 예수가 진짜 없어졌네 3일만에 없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요 아멘 여러분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시체 잊어버렸다고 예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죽은 안타까 살살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열한 번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아주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왜 그러냐 이야 3일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우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살아났네 진짜 살아났네 근데 도마 같은 사람들은 다 보고 도마만 남았는데 얼마나 이성적으로 단정한 사람이냐 니들 예수 바닥에 제자들 보고 나는 내 손으로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는다 라고 막 큰 대를 들어갑니다 응 너희들이 봤으면 왜 나에게는 안 보였거냐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가 있거든 내게 내놔라 도마의 진명 속에는 이스루가 부활했기를 그 그들이 바라는 그 마음이 부활 안했다고는 그렇지 않아 부활했다고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막 아주 아주 열망 열망되었다 이 말이에요 열망되었다 응 근데 주님이 뒤에서 평안하뇨 했어요 어 뒤돌아보는 순간 부활한 주님이십니다 도마야 응 복음 있는 자보다 안 복음 있는 자가 복되어 네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네 뭘 보고 확인하고 믿어 확인하고 믿어 네 마지막 열한 번 나타나셨을 때 감남산에 감남산에 500여명이 모였습니다 500여명이 예수 부활하는 것을 보고 이 땅에서 혹시라도 그들이 혹시 지붕이 또 부활해가지고 또 노마를 파괴시키고 국권을 회복시켜서 또 이 나라를 또 영광에 올려놓는 그런 또 대단한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착각 좀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분은 그런 왕이 아니라 죄를 파괴하신 왕 마귀를 멸하신 왕 지옥문을 닫아버린 왕 우리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신 왕 그 피로 그 말숨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왕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의 권세를 그의 육신의 탱예로 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 되신 분 아멘합시다 예 주님이 감남산에 딱 쓰시더니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간인 줄 제자들은 몰랐겠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사는 데야 제 피면 죽는데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사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받는 날이 온다 그런데 똥똥한 소리 쏘여 제자 중에서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때와 기아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굽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시고 올라가시오 올라가시오 참 얼마나 허저노웠어요 지금까지 40일 동안 붙들리지 않으려고 예수 제자들 예수 시체에 훔쳐갔다고 예수 제자들 찾아서 저것들 찾아서 하여튼 신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시체를 찾아내야 된다고 예수를 부활을 안 믿고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난리를 내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살 길이 없어요 아주 큰 제자들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그런 시골 같은 데가 산속 같은 데 가서 살아야 생명을 유지하지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쪽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할 때 제자들 중에서 숭촌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하고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 잘 살았던 은행이에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380명은 다 뿔뿌리 뿔뿌리 흩어져 도망갔소 혹시라도 예수 쫓다 만약에 자기 자신들이 발견되면 나는 반드시 우리에게 시체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게 다 도망가고 120명만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돼 아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아멘 있어야 돼 얼마나 중요한가 판단해 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는 일이 뭐냐 샤샤 기도에 힘써요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니까 그리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지 부활했는데도 안 믿었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너무 잘못한 것을 참 결정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열흘 후에 약속한 성령께서 불의 여같이 아주 그 그 마가다락방을 그 진동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가장 평화롭고 나 잡아갈까 두렵고 죽을까 두려움은 천 없고 성령이 충만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앉았으면 안되지 예수님이 성령이 이 맘은 권능맞고 예루살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 하겠습니까 나가서 예수를 말해야지 말해야지 그리고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권능 때문에 막 이야 막 베드로가 회의기 알아 응 너희가 의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냐 3일 만에 부활했어 봐 내가 지금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인을 일으킨 거 내가 일으킨 줄 아냐 아니야 네가 죽인 나사랭 예수가 일으켰어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면 큰일이다 형제 어찌할 로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아니 붙들려서 죽어야 마땅한데 무슨 힘이냐 성령의 권명의 힘이다 권명의 힘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출생지로 한번 돌아갑니다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럼 주님이 30년 동안 계실 때 혹시 누구 병붙이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중병자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나살에서도 단 한 한번도 하신 사실이 없지요 그냥 요셉이와 함께 목소리 열심히 하셨지요 하셨지요 그럼 자 보세요 교회와 예수님은 동격입니다 아멘 교회와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은 한 사명을 가졌다 한 사명을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읽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퇴됐대 그럼 교회는 누구로 잉퇴되어야 되냐 주님 역시 성령으로 잉퇴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으시고 피로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성령으로 시작된다 이 말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은 공생에 성령으로 이끌렸다 읽어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여로 가서 잘 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공생에 를 타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공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임하기 전에 여러분 목숭이로 사생활 하셨지 공생활 하셨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성령 받으니까 공생에 공생에 시작된 거 이제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에 를 사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 받은 바로 공생에 시작된다 이 말이요 공생에 가 뭘까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사역을 똑같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 33년 동안 이런 설교를 한두 번 온 게 아니고 3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생일을 재해나오자 몸부림쳤는데 이건 지시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요 자 사도행련 2장 1절 2절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을 명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가르치고 세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해서 부르시고 주님이 승천하는 날까지 기록했다 읽어봐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전체는 날까지 기록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제자들을 명했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역시 교회도 성령의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역시 교회도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임명해도 그게 공생애인데 성령의 임명이라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이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네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 공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겄어? 이 자체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읽어봐 부회사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나의 교수라 이 말이에요 네 나에게 가르치고 네 내게 잘못된 것은 내던지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생각나게 해서 네 무엇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신앙상 어떻게 성령이 내 생애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사생애에요 공생활이요 자 육으로 사는 건 사생활 성령으로 사는 건 공생활 네 우린 진짜 교회가 공생애를 가야되는데 네 공생애 안가면 그 사람은 사생애는 육신의 정욕으로 갈 곳이 어디요 시작 신으로 폐해를 놓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가야된다는 네 원칙이 분명하면 아멘합시다 네 그렇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자를 고쳤다 이거 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성령이 하셨다 이런 능력과 이정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죄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누가 하셨고 시작 시작 그래서 성령으로 공생애가 없는 사람들과 공생애가 없는 교회라면 예수생애는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린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자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읽어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안 나간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오실 때 거기까지만 읽어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공생애를 가진 자가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이게 교회가 아니죠 우리 연태주와 함께 33년 동안 해온 일이 일이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사생활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공생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 사생활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 공생애가 시작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전합니다 네 두 개 신앙 성원이라니까 네 두 개 자 시부리수 구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 성령으로 죽으셨다는데 찾았으면 읽어봐 아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 미야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크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여기 성령으로라고 있지 전부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죽으셨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이 다 알고 계시지 인털 때부터 예수님의 세 사약은 전부 성령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요? 그래서 내정인 되라는 거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 생애를 알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능력 아무것도 없어 공생에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주어진 어떤 은혜도 없어 그저 복이나 받으려고 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죽으셨대요 성령으로 또 노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살리셨대요 읽어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이게 무슨 영이야 시작 성령 그 다음 또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죄 아래서 죽을 몸이 성령의 소리도 회귀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신분만 오늘 죽어도 천국갈분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합시다 예수님의 생애는 참 누가 역사 하셨어요? 아니 크게요 누가 역사 하셨어요? 그럼 당신도 회귀하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으로 재현되어야 되죠 네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말하는 것이 생각나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예 예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예 교회 교회가 뭐냐 아 사회를 돕고 빚과 소금이 돼서 우리는 다 사회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사회에서 박수 받았어요 저주받고 벗겨 죽었어요 바울이 사회에서 박수 받았어요 목이 딸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가 박수 받았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였어요 바돌로매가 박수 받았어요 껍질 벗겨 죽임을 당했어요 야구부가 박수 당했어요 칼로 참수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회운동하는 것이 아니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취하죠 우리는 사회운동하려고 주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주락에서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많이 조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운동 오는데 병고치는 거 봤어? 귀신줄 찾는 거 봤어? 회귀하러 오는 거 봤어? 영혼생리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질린 게 뭐예요? 내 호모를 위하여 그가 징계받은 게 뭐예요?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죽이고 그가 상하신 게 뭐예요?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이 맞은 게 뭐예요? 영육의 질병을 담당하시지요 피 흘려 죽이신 게 뭐예요? 내가 죽어 지옥갈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 살을 받아보고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받아와시오 영원한 생명이야 이 속에 박애주의가 들어있나요? 이 속에 박애주의가 아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서 5천 명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열두 강제에 남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떡을 다 나눠주고 남은 법 가주라고 했을까? 왜 가주라고 했을까? 열두 강제이 지금 됐대요 가주라는 이유가 뭐냐? 남은 떡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떡 주더라 그러면 예수를 떡 주는 자로 할까봐 순간에 배고픈 이적은 해결이지만 예수는 떡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 성령 받은 자는 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제1공생회를 가시고 교회는 제2공생회를 간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1공생회를 가시고 나는 성령으로 제2공생회를 간다 제2공생회를 간다 이게 성경이오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 이거 다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 가르쳐온 거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나 생각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없는 것은 성령으로 공생회를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있는데도 권능이 있는데도 받는 걸로 끝나지 다음 권능을 행동하려고 하지는 아니오 나가서 전도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능력과 애정을 나타내려고 아니오 나는 못하는 사람이여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여 네가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고 내가 성령이 임했는데 무시하고 그러다 회방죄, 거역죄에 걸리면 사람도 없어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수님의 제2공생회를 가야 되는 것이 교회요 내가 갈 일이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더니 당신은 누구냐 내가 주님 모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공생회를 가야 한다 공생회 갈 때 제일 먼저 방해꾼이 마귀였다 마태봉 사장에 이겨야 된다 이 말이오 그래야 다음 공생회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오 왜? 공생회의 방해꾼은 마귀여 여러분 그냥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닐 때는 아무도 핍박 안는데 성령 받고 충만하고 교회 다닐 때는 왜 그렇게 가족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닌겨 어지간히요 그만히요 정말로 짜증나네 왜 그래? 계속 그러지 겉으로는 가족같아도 속으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공생회를 못 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 패배자가 되지만 나는 우리 집에서 수많은 날들을 당해본 사람이니까 다 견뎌본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악인은 신앙 생활을 가로막고 공생회를 가로막는다 이 말이오 안어들었습니까? 안어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난받고 하는 충성이 뭐예요? 그게 공생회예요 도난받고 하는 전도가 뭐예요? 그게 공생회예요 도난받고 하는 지도가 뭐예요? 그게 공생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공생회로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3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참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다 주님이 해오인 일이니 그거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알고 있지 계속 말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공생회를 가자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마저 수없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린 이분이 왜 찔리고 왜 상하고 왜 징계받고 왜 저주받고 왜 채찍에 맞고 왜 죽었으며 왜 부활했으며 어느 날 다시 오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전해주셔야 된다 이 지구상에 불신자가 있는 한 전해주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공생회를 가졌고 우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 공생회가 여러분의 생회에 꽉 차서 사기를 진배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다 같이 나는 내 생회를 예수 증거로 꽉 채워 살리라 나는 예수님의 공생회를 제2공생회로 가지고 살리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두 손 번쩍 들고 해저하게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2공생회를 살았나 아니면 낱말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오히려 공생회를 가야하는 교회의 방해꾼이 됐나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 숨는 사람들의 방해꾼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만드는 지체로 맞아가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죽어서 우리의 살려내고 우리 살려주니 어마어마한 복음의 증거를 공생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처럼 나도 성령으로 갖게 하시옵시고 내가 성령이 있는데 못 가졌음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여삼창하고 33주년 기념답게 애절하게 감사 못산거 감사 회개기도 주여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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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로 내가 성령으로 예수의 공생회를 재현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함에도 주님 내가 성령으로 예수 생에 재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으로 공생회가 시작되었는 나도 성령 받은 이오 예수의 세계를 재현하는 공생회가 내게 나타나면 마땅함에도 주님 내가 예수 생에 재현하지 못하며 내가 예수 세계를 재현하지 못하치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진리심은 그 예수의 세계가 우리 주님 상하신 그 세계가 우리 주님 징계받으시며 신직에 맞으신 그 세계로 말 비하마 나의 죄와 허물과 지옥 갈리 영원의 고통에서 주님 자유 깨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예수의 생에를 성령으로 누리며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닫으며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나의 이 생에가 예수 닮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선 번쩍 들어요 도선 번쩍 들어요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33주년 기념감사예배 제자들과 같이 사모함으로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도선 번쩍 들어요 힘을 내야 기도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의 공세계를 내가 재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대단할 수 없어요 부러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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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생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예수의 생계를 가져야 해요 내 그것은 안 돼요 성령으로만이 예수의 생계를 가지며 성령으로만이 예수의 생계를 알며 성령으로만이 예수의 깨달으며 성령으로만이 예수의 생계를 재현할 수 있으리 신님 성령으로의 예수의 생계에 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의 예수의 생계를 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세계로 내 안에 있는 질병과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내 안에 있는 저주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시옥의 영원한 인물의 고통에서 예수의 세계로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진입이를 성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알게 하여 주시며 누이게 하여 주시며 정함케 하여 주셨으니 나도 예수의 세계를 가진 자 되어지도록 나도 예수의 세계를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 예수 알지 못하여 죽으면 지옥할 자들 신의 백악한 찬기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의 세계를 재현하며 천도하며 우리 주님의 공세계와 같이 우리 주님의 공세계와 같이 주님 나도의 공세계를 재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못하시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지 못하며 성령으로 예수의 세계를 지어내지 못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예수의 세계를 지어내는 공세계가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기도에 있으려는 시간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의 세계가 재현되어지도록 나의 삶이 성령으로 예수의 세계만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예수의 세계를 재현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된 내가 예수의 세계를 재현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세계를 재현되는 나의 일생이 신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의 공세계가 재현되는 일에 방해하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 예수의 세계가 성령으로 내게 재현되어지기를 회방하며 방해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것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성령으로 공세계를 방해하는 귀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세계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세요 신임이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세계만 재현되기를 방해하는 귀신의 역사를 이기며 마귀 역사를 이길 힘을 성령으로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신임 성령으로 병을 고치며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변족들의 그 예수의 생애가 신임 내게도 시작되어지며 내게도 성령으로 발비하는 공생애가 예수의 생애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어요 저녁에도 입사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 뒤에 사자 입술을 통하여 33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우리 신임이 내게 주시는 신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대로 만들어져 우리 신임 예수의 세계를 재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교회의 몸 된 내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목소리로 만들어지도록 신임 이 시간 성령의 목소리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풀어지자여 신도하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풀어지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성령의 목소리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 예수의 세계에 지어날 수 있는 기회 이 시간 예수로 풀어지지어 신임 내게 주시는 목소리대로 성령의 목소리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임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따나나리족 합포족으로 수많은 요건들에게 전도하는 공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가진 것은 인류를 아니 나를 질병에서 저주해서 징계받아야 할 자리에서 내 허물과 그리고 내 저주와 내 죽어 지옥 갈 죄 그리고 부활로 마귀사단 귀신을 벼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큰운 해 주시려고 그 큰 고난을 역시 믿고 오셔서 고의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도 똑같이 성령으로 예수생에 재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다 권능이 있는 교회입니다 33년간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증인되라고 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되게 하옵시고 예수 보여주게 하옵시고 제 공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영혼 살리다 죽게 하옵시고 영혼 살리다 살게 하옵소서 33주년을 맞이하여 공생애를 물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생활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는 공생애를 갑니다 공생애를 가는 자들에게 직군을 줍니다 공생애를 가게 하옵소서 예수생에 재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사역 병고치고 귀신 쫓은 사역 언제나 이강단에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역사하심을 감수합니다 오늘 또 김없이 33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고쳐라 저들의 귀신이 저들 속에서 공생에 못 가게 하고 계속 사생애로 살게 사생활로 살게 만든 악한 귀신아 너는 떠나가 오늘 회귀했으니 떠나가 성령 받았으면 반드시 공생애를 살아야 돼 질병아 귀신아 어미명하느니 지금 떠나가 주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셨소 아멘하는 죄에 계속 떠나가 아 모든 수작을 버리고 떠나간 질병아 귀신아 예수님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노라 들어오지 말라 주가 오늘 또 3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내가 산 공생애를 내가 성령으로 살았으니 너희도 살아라고 내가 당한 고난으로 너희는 다 구원 받으라고 죄사 안 받으라고 치료받으라고 귀신 조촐하고 성령 받으라고 공생애를 살아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예수의 공생애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공생애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쓰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하는 데 쓰시고 은혜 받는 데 사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경애합니다 다음 34주년 35주년 올 때 우리는 평생의 공생애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사역하다 주님 제림에 날 뵙게 하옵소서 오늘 33주년을 함께 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하신 사역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회귀해서 수많은 영혼 살려 이 자리에 모은 역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3년을 주님과 같이 공생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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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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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